피트니스는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2는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을 모니터링합니다. 플렉스2는 밴드, 팔찌, 펜턴트에 쏙 들어가는 모듈용 트레커입니다. 플렉스2는 수중 착용이 가능하고, 수영, 달리기, 유산소 운동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 전화와 문자 알림을 손목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피포 에브리유. 플렉스2는 언제 어디나 자연스런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조금 obrigado. 策거 에브리유 수면 Tea ière 가